선거구별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알아보는 후보가 궁금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내리 4번이나 당선된 서귀포시 선거구인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과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찬령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기호 1번은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입니다. 위성곤 후보는 올해 52살, 현역 의원으로 3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재산신고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반독제 민주화 투쟁을 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생겼지만 민주화운동이 인정돼 1993년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2006년부터 도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에 4번 출마해 모두 당선됐습니다. 기호 2번은 당내 경선을 뚫고 처음으로 본선 후보로 확정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강경필 후보는 올해 56살로 20년 넘게 검사생활을 하며 의정부 지검장을 지냈고 현재는 변호사로 평생을 법률가로 살았습니다. 재산신고액은 52억 9천만 원, 공직선거 첫 입후보지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기호 7번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로 올해 57살, 35년째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산신고액은 1,100만 원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